이번 할 게임은 퍼완드라는 게임입니다 피라미드 유물 같은 데서 탈출하는 보물을 먹은 다음에 뭐 그런 류의 게임이라고 하네요 고대 메자이 메자이를 식별해야 돼 아 우리가 이제 아이템 먹으러 가는 거야 메자이의 용어는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메자이를 식별하는 데 도움된 특정 현상을 나타냅니다 아아 파괴 발소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메자이를 식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훔쳐오는 거야? 파슴호법이라는 귀신을 이렇게 알아내는 거잖아 아 이런 식으로 반갑습니다 담나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오는 강아지님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그리고 키님은 뭐야? 네모 키 네모인데? 아 저 몽키쌤입니다 아 몽키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몽자랑 쌤이 안 나오나봐 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름이 이름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하하하 레디레디 도구공유 체크해 주세요 도구공유 네 아 네 돈이요? 돈도 공유래 어 앙글 배신하니까 어 이거 앙크 주소 와야되네 어 이거 앙크네요 뭐야 여기 오아시스야? 어디지? 유물이 있고? 저기 안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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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이거 물이다 일로 오세요 어? 아 이거 가지는구나 네네 네네 각자 템더 챙기세요 너무 어딨대 베비 넵 예 횃불 하나 챙기고, 횃불 무조건 챙겨 후레쉬는 안 챙겨도 돼요 머리에서 나가니까 노트북에서 다운로드를 해봐 위성 데이터 여기 이집트 지식 페이지 두 개네 유물이 없고 박사님 네 저희는 뭘 하면 되나요? 각자 템들 챙겨주셨어요? 사진 한 사진기 한 분 챙기세요 사진기 하나 찍어야 돼 그 다음에 라이터 하나 있어야 되나? 개수기 하나 챙길게 라이터 있으면은 횃불이 있을 때 우클릭하시면은 켜져요 라이터 한 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두 명 정도 제가 횃불 라이터 카메라 그 다음에 가이거 개수기 그 다음에 사람 사람 찾는 거 사람 치료하는 거 됐어 이 정도면 되겠죠 갑시다 죽지만 않으면 별거 없더라고 죽지만 않으면요? 네 아 죽어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뭉쳐다니는 그 자 자기 지켜주는 아이템이 없네요 어 이거 아까전에 어 맞다 나 부적 샀는데 부적 하나 샀다 잠깐만요 어 부적 사셨어요? 어 나 부적 샀는데 어딨어 아이템 공유 하나 밖에 없죠 근데 어? 없는데 내 부적 부적 없는데요? 어? 어? 야 주머니 끌어봐 이건가요? 야 인마 야 서기 이거 내가 산건데 이거 아니 아니 아 손이 빠르시네 아니 아니 의의가 없네 이거 그냥 뭐 저 뭐야 아니 이거 박사님이 가져오신 젓가락 받침땐인 줄 알았죠 아니 그래도 내 젓가락 받침땐데 내가 알아서 먹을 것인데 이거 도둑놈 아니야 손 버릇이 이거 누구야 이름 뭐야 비오는 강아지 아니 도둑강아지 아니었어 이거 아니 아 나 의의가 없네 이거 아니 그 아 여기는 밑에가 흙이니까 그런 받침대가 있어야 깔끔하게 죽을 먹잖아요 시끄러 갑시다 네 갑시다 아 의의가 없네 육십원인가 구십원 주고 산건데 골드로 말이야 교수님껄 건드려 어 시작이 아주 좋네요 교수님 네 교수님 군용이 저의 안전한것으로 데리고 온다고 하지않으셨나요 왜 저 뒤에 이상한 뭐 zo 저 뒤에 이상한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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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될돼 dummy == 무덤 내부 사진 여기 위에는 안온거 아니에요 잠깐만 맵이 너무 넓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파란거 발견 여기다 여기가 아까전에 밑에 내려가는데에요 이거 아까 그거 하면은 열 수 있더라 이거 먹어야돼 교수님 이거 해석해주세요 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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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이거 그거 아까 전에 아무거나 찍지 말고 아까 전에 거기 놓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해석해주세요 어떤 거 교수님 이거 해석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숙제로 내주겠네 과제로 내주겠네 간주 헤헤헤헤헤헤헤 위까지 해오게 도둑질 도둑질 하 당신 자네가 해 Wam 아니 아니 계속 남링도 통호가 안시켜주면서 이런께서 안 시키면 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이거 도둑질하자는 주제에 말이 많아 이거 뭐 소리들려요 큰소리 ooh 잠깐만 아 함정 하아아 아구아구아구아구 아구아구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sh 왜 나 이제 약 죽겠다고 하러 왔어여 왜 악어가 있어? 괜찮으세요 누구? 아 놀라서 사라졌어 아깝다 누가 기침하시던데 마스크 좀 해주셨어요? 왜 기침하세요? 아 놀라주고 아 놀라가지고 아 죄송해요 목 좀 가다듬어 봐 다치신 분 없지? 네 멀쩡합니다 괜찮은거야? 아 그럼 휘둘려도 된다는디? 스페이스바 눌러봐 스페이스바 난 건강해 난 건강 천천히 여기 으아악 뭐야 뭐가 지나다녀 뭐가 지나다녀 가시죠 방금 뭐 껌은 개 아니었어요? 안으로서인가? 뭔데? 이게 목소린가? 이게 목소린가? 저 일로와보세요 강아지님 건너편에 돈있거든요 돈가지고오세요 건너편에 돈있거든요 돈가지고오세요 이거 왜 저거? 아구아구아구아구 공격해 공격해 아구 공격해 아니 공격하면 된다니까 아 이 녀석도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났네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지마서 왜그래 아 내가 주저올게 갑갑한 녀석도 이거 어어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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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님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는건데요 아 근데 저거 먹어야돼 어 아 제가 제가 먹고오겠습니다 공감해 안녕히세요 으악 으악 이상한소리네 아니 뭐할거야 아 그쪽이야? 아 거기구나 아 아 절로 가는거였어 교수님 어 불 꺼졌어 불 꺼졌어 아 교수 찾아야 돼 나 복학생이야 교수 아니야 오늘 교수님 안오셨습니다 그냥 저 늙어서 그래요 당신이 교수라고 해 아 나 복학생이야 교수님 먼저 애들 데리고 있으라고 했어 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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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금드 혼도롈 됐다 돈 먹었죠 교수님 교수님 아꼬 교수님 교수님 금, 금, 금 먹었니 금, 금 다 먹었어요 백, 주머니에 백사십그램 있어 지금 내 주머니에 어 백사십 오 좋았어 이거 뭐야 저희 퍼즐이다 어 어 말투 깨시 깨시 어 깨시 자 퍼즐 올립니다 퍼즐 올렸어요 어 어 어 정 뒤에 있을게요 아케스와야 된거 아니에요 어 다시 내려가는데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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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악호가 계속 와 아 선배님 죄송해요 저 물 검토치움이 있어서 후레시 있는 사람 저 물 검토치움이 있어서 아헤헤헤 아퍼데요 후레시가 없으세요 여기여 흐헤헤헿 하 Eleo 에게 때려버리고 싶네 진짜 그런데 왜 안주춰져 여기 뭐가 있어? izations 저게 뭐지? 저 형! 복학생님 어디갔어요? 형!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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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방진 년! 아고! 아야야야야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 네 뭐야 이거 바닥 조심하세요 뭐지 이거 떨어지면서 딱 치고 그 뒤에 뒤에 네버를 키면은 바닥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오 아악 어? 이 친아고도 있어 밑에 아고 있다 아고! 어! 어! 다쳤어! 어! 다쳤어! 어! 다쳤어! 다쳤어요? 제가 치료해 드릴게요 아오 오케이 치료했어 치료했어 어? 이거 불을 이거 이거 피면서 가는거 같은데? 이렇게 아이씨 안되네 응 응 후적있고 응 후적있고 어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흑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레버 한 번 올려보세요 레버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되나요? 아이씨 이거 물빼고 하는건가봐 아직 지금 안돼 뭐 던질 수 있나? 뭐 던져야되면 무시 아닌가요? 다른데 가봅시다 저 한번썼는데 있던데요? 아 여기 발견 이거 누르지마 이거 누르지마 이거 매자에 맞추는거에요 5개는 고장이네요 제가 바일 걸면서 가겠습니다 매자에한테 매자에! 매자에! 매자에 있! 아우 아무것도 없다 아 저 저 저 아 네 지금 오시는거 같은데?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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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씨 악어 계속 돌아다니면 뭐야 여기 함정 바로와 바로와 함정 별로 안 힘들어 여기 직진 갈게요 직진 그냥 달리면 돼 불 어 이거 뭐야 여기 뭐있다 노란색깐 아 미안해요 아 그게 어 어? 어어~~ 아셨어x3 뭐야, 없어졌다 살았다 살았다 없어졌어? 오케이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뭐, 이거 무덤 무덤 내부 사진촬영을 했는데 이게, 무덤 내부가 어디 어? 그깊숙한데 아닐까요? 아 맞다 에이씨 아 좀 넓긴 하구나 함정이 너무 많다 함정이 너무 많아 힐퇴 있으신 분 어 저 저 저 있습니다 저 어 오케이 건강상태 체크해 봐 안 써져요 이거 안 써져요? 안 써져요 어 써지는데? 어 써지는데? 아 어어어엌 어 뭐야 방금 누가 입멋收 어 내가 치료했어요 방금 누가, 누가 방금 누가 제기하다가 바람 불렀는데 응 응 응 어 어, 여기 뭐죠 여기? 너... 이상하게 말해서 여기다, 미나 나오나봐 아 미라요? 오케이 아 맛있다 동먹었고 환경붙재 돈 중요한ig이까 자, 남는 건 또, 뭔소리? 어? 뭔소리야? 어? 아따엑아따jen! 어렸을까벌.. 오케이, 오케이.. 아, 선배님. 여기 한 번 들어가 계신가요?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위험할 때, 들어가면 괜찮을지도?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됐어.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 이거, 이게, 그.. 그.. 저희 그.. 밀랍 없나? 밀랍 없어요 밀랍? 내가 닫을 수 있어 케비넷처럼 쓸 수 있어 못 차단해고 목표! 새로운 목표! 음.. 무덤을 내려가다 진짜 넓은데요 이거? 어? 나침바운씨 안쓸려구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오우 찾았어? 찾았어요? 어디어디? 멘 처음igare 다시 한번 가보죠 한대만 젊어놓으면... 여기도 왔던데죠 네 저희랑 처음에 오는데 여기 질루 안갔어 여기서 가운데로 안왔어 가운데로 나 다쳤다 나 여기야 여기 치료해줘야죠 어? 어디지? 치료하고 있는..대로 있어요? 오케이 감나비씨 치료나요? 됐어요 됐어요 아 오케이 건너가죠 고고고 아아 한 번에 가야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중간에 쉬는 곳 있어요 피하고 아씨 나 또 다쳤어 죽을겠는데 여기 폴가이즈맨인데요 폴가이즈맨 어 유물이다 어쩐지 쉽더라 어 유물 아닌가? 어 맞구나 유물 맞어 유물 아닌거 같은데요? 돈인가 그냥? 어 소리가 너무 소리가 너무 별로다 이거 왜저래 부저다 부저 어? 부저 오케이 맵이 보통에서 크게하니까 진짜 크다 두배는 커진거 같애 돈 돈은 진짜 많이 준다 요스 나 돈 363이요 근데 맵이 너무 그니까요 이거 지하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뭐 있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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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폴가이즈 한 번 더 요스 오케이 일루와 일루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이씨 어어 나 잠깐 올라갔다올께 치료제 있나? 치료제가 없네 다 쓴건가? 이거 근데 쓴거라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치료해주세요 아 돌려줬으면 되네요 돌려서 나 지금 비관적인 다쳐서 이거 순서대로인가보네 이거 강아지님 다치셨어요? 이거 네 제가 치료될께요 과거 탐사 보고서랑 석간사진 매자의 존재 어? 안됐어요? 어 됐네 됐네 어 오케이 단사는거 쓰면 되나봐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거 어 이거 잘찍혔다 이거 악화 잘찍혔다 석간사진 하나도 안됐어 왜 안됐지? 석간사진이 따로 있나봐 어? 석간.. 석간사진 다 있는데? 그니까요 일단 들어가서 매자의 정체 밝히죠 그 다음에 지식페이지도 못먹었거든요 그 아까 어? 으음 저 저 그냥 한번 다쳤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치료돼? 다른거 먹거면 치료해볼까요? 치료 한번 해주세요 어 됐다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네요 두번 치료해야 될거 같은데 확인이야 됐어 이제 다치면 안돼 이제 가망이 없어 아 여기 나와있구나 가망이 없어 네번정돈가봐 대충 챙기고 다시 내려갑시다 어딨는거야 근데? 물밖에 없어 어이구 카메라 생기신분 있나요? 카메라 제가 두장 남아있습니다 시청자를 해야 하는거야 어 Civic 이건 뭐지? 지금 그래 뭘 안해 아무것도 저 잠깐만 설명 matte 이거 아까 레버 같이 넣어야 되나? 아 맞아요 레버가 또 있었나? 야 Russia 내가 비교 쏘oms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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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ziękuję 안 미 ₜ픎ため Pakistan 왜 안믄출 아 거기도 레버 있었어요? 거기 그럼 한 명 가고 여기 여기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 번에 레버 올려봅시다 하나, 둘, 셋 됐다 어 개가 나왔어요 어 개가 나왔습니다 악어가 올라와요 악어도 왔어요 어 근데 됐는데요? 안 내려가요 더 이상 된건가? 예예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어딘가 뭐 됐나봐 아까 거기인가요? 떨어지는 곳 어 풀 풀 풀 풀 오케이 거기 한 번 가보자 여기 아니야? 아 여기구나 뭐지? 뭐지? 아무튼 뭐 찾아야 되나봐 어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열렸는데 어디 어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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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아 여기 열렸네 여기 열렸네 그 페이지다 페이지 이거 두 개 있어야 돼 이거 먹어보시죠 우와 이거 다 얼마야 어? 와우 부자다 와우 돈 주워 돈 주워 먹어 먹어 어 이거 상 하나 더 있어요 먹을게요 이거 아노비스 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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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부자가 될거야 와우 흐헣 하나 더 찾으러 가야 되네 흐헣 지식 페이지 하나 더 찾으면 돼 이거 아까 그 레버에서 열리는 건가 보다 이 근처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가지고 온 장비를 한번 써봅시다 이거 일단 메자의 이름도 알아야 되니까 저 라디오 네 저 라디오 있습니다 으악 으악 아씨 나한테 맞았어 무빙해 무빙해 횃불 휘두를 해 횃불 횃불 휘두를 해 횃불 횃불 휘두를 해 횃불 이거 이거 한 대 대신 맞춰줘 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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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횃불 치면 없어지는데 아 이게 눈앞에서도 나오네 틀, 틀고 다니고 있는데 뭐 아직 반응은 없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음성 나왔어요 음성 나왔어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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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음성 나왔어요 음성 음성대답 음성대답 나머지 하나 찾아야 되는데 금속탐지 아니 이거 횃불 이게 불 꺼진이 맞는 건가 계속 꺼지는 거 보니까 맞지 않을까요 그런가 맞겠죠 일단 예리 한번 가봐야지 불 꺼지 음성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물속까지 들어가네 물속까지 들어가네 아 나야 나야 흐헤헤 아니야 찼어 찼어 흐헤 그쪽에 길 있어요? 길 생겼어? 내려가 내려가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차로다녀 보고 있습니다 뭐 딱히 생긴 건 없네요 뭐 딱히 생긴 건 없네요 뭐 딱히 생긴 건 없네요 흠 흠 아 매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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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메자에 맞춰야겠는데 메자에 맞춰서 풀어야겠는데 메자에 맞춰서 풀어야겠는데 그 기술들 한번 써보세요 오픈 에이 메자에 틀리면 상관없을걸? 도돈 돈만먹는거 아닌가? 화내.. 아아 그럼 그냥 찍으러 가죠? 찍어보죠 그냥? 하하하하 아 저.. 좋은 생각이야 하하하하 찍을 수 밖에 없겠어 우리 여기 동생 찾을 수가 없어 자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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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화났다 화났다 아이 안쓰 아 오케이 바로 살았다 오케이 7일 질게 미안하다 찍고 찍고 나서 틀리면 그냥 이것만 먹어 이것만 먹어 어디야 근데 네 다녀오세요 선배님이랑 저는 매자이 찍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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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자이 찍는데 여깄어요 여기 여기서 매자이 찍어야 될 것 같애 잠깐만 일단 일단 저희가 지금 확실하게 찾은게 음성이잖아요 흠 음성 음성 아 미라 미라 없었 우리 미라 없었죠 미라 안 움직였어요 함 있긴 했는데 미라가 문제 움직이는걸 못봤어요 타이볼? 타이볼 힝힝힝 연거 같은데요 타이볼 힝힝힝힝 그니까 그거 탈골인가 걔 맞는거 같애 왜냐면 불꽃이 꺼진게 아니고 흡수된게 아닌가? 그거 한번 눌러봐 그쵸? 그거 맞지? 네 눌러보세요 어 이거 일렁일렁거리는 거 어 이거 뭐 오는데? 눌러볼게요 아아아아 아니였어 어? 자 파란 레버들 찾으세요 파란 레버들 틀렸습니다 파란 레버 찾고 탈출해야 됩니다 이번판 어? 나갔다 메자이 파란 레버 나가 나가 입구로 나가 입구로 나가 입구로 나가 입구로 나가 입구로 나가 나간다 메자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에헤헤 에헤헤 이제서들 죽여버려야되나? 줄건조 줄건조 죽일까? 흐흫흐흐 바로 배신 대려? 아냐 부활하자 왜냐하면 돈이니까 돈 벌어야지 부활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 어딘데 여기 이쪽이다 어? 또까지 다 켜지는데 저게 항아리 눈을 찾았다 다 내꺼 어? 저 선배 미래된거 같은데 벌레가 있어요 있어요 어 아니요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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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탈출 탈출 도만먹고 메자이 틀려서 어쩔수없어요 밑에 풀거 아니면은 어? 아 여기 지도있었어요 이거 지도네 여기 지도보면은 숨겨진 공간이 많더라구요 아 근데 우리 맵을 다 찾았는데 96%인데 씨 어디갔었었는데 사진도 해야되는데 못찾은 결국에는 메자이 그거 여는게 답이었다 일단 철수 다음판 가자 네 맞는거 같아요 돈 벌었어 돈은 많이 벌었어 잠깐만요 저희 항아리 이거 묵은거 넣을수있는거는 넣어보죠 몇개 모았어 항아리 어? 실수 항아리 하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철수 다음판 갑시다 이거 다섯개 있어야 돼 다섯개 철수했어 이거 이거 제가 지금 들고 있는거 다섯개 있어야 돼 다섯개 요거 요거는 다른거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왼손에 들고 왔어요 그건 유물 유물 여기다 놔보세요 아아 먹는거 아냐? 어디요? 여기 여기다가 놔 돈 종이도 들고 올걸 그랬네요 종이도 돈 되는데 나 나 있는데 종이 어디갔어 어 종이에 한번 받쳐보세요 어 나 아까 종이 주웠는데 죽다 살아나서 다 떨권나봐요 잃어버렸어요 아니 또 있었는데 뭘 잃어버려 아니 내가 오는게 아니고 나 죽다 살아나서 뭘 잃어버려 아 어이없네 말하는게 문서 문서가 그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으 혼자 죽으겠지만 양피즈가 아니라 돌아다니다보면 갈색 너무나 그거 같은데요 그냥 막 어멍 모시고 철수 다음판 갑시다 철수 철수 어떻게 가는거야 근데 아 문 닫으면 그냥 가는거구나 다음판은 저기 맵을 보통 하기로 해야겠어 어 그래도 218골드 맵이 크니까 돈은 많이 벌었다 지식페이지 하나랑 그니까 와우 아아 230 스마트시계 건강상태 필요없고 인벤토리 못참지 금속탐지기 샀어요? 아니면 뭐야 금속탐지기 금속탐지기 제가 살께요 제가 살께요 네 한명만 사도 돼 이거 약 음 레이더랑 타이머툴 두개 살께요 여기 안간거 같은데 템플 오브 더 파라오 여기 안간거 같은데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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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파라오 갑시다 애냄툴 이 친구들이랑 가능할까 오케이 아흐흠 그럼요 이 친구들 뭐 악어밖에 모르는데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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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방은 빛이 나네 여기 비치나 오오 자기것만 빛이 나는데 왜 남의걸 손 댄사람이 있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러게요 자, 흑불하고 치료제, 부적하고, 금속탐지기 노트북 다운로드부터 하고 응 표도, 완료했습니다 2일화 제작 아, 우리가 안다녀서 맵이 안나오구나 그쵸 또 사진이야? 사진은 중간에 버려도 되니까? 됐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갑시다 어, 왜 여기 레버가 있지? 아, 이게 시작인가? 저 밖에도 길이 있는데 네 갑시다 어, 여기는 길이 아, 똑같네 별자마자 소리가 되게 불안했는데 금속탐지기 갑니다 네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따로 불 안 들어오나요? 저 불, 저 불편한 빨간 표시 저 불편한 빨간 표시 저거 저는, 금속탐지 계속 키고 있음 저는, 이상한 레이더 키고 있습니다 이거, 열어봐야되나요? 열어서 산 찍어야지 어디요? 미라 미라 사진 석관이라고 했는데, 이건진 모르겠어요 이거 찍어도 안될걸? 아까도 찍어도 안됐는데 아, 그래요? 들어가있어, 그러면 목표가 좀 적네요, 근데, 이번에 어, 왔다, 왔다, 왔다 이상한 신음소리 어, 금속탐지 된다 이쪽 어, 어, 금속, 금속 떴다, 떴다, 떴다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금속 어, 없는 게, 조신이야 세풍 어, 여기 이거 항아리 챙겨갈까요? 저는, 저게, 있는 게 그, 있나요? 그게 전자단비, 교란? 아, 이거 아닌데? 금속 탐지 있어. 왼쪽 두 번째 줄, 첫 번째 아, 있네요? 오케이 어, 이거 상 챙겨야되는데 일이 percentage 어떤 tarif 내가 어그로 끌때 적으로 굴러들어 줄거 같애 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느리네 와우 에라이 오우 소리가 Why are you here?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어? 뭐야 여기 웃었다고? 웃음? 말 거니까? 대답한거잉? 말 걸어서만 나와야 되는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런거 아니 그 음성 이식 뜨면서 대답이 나와요 아아 내 목소리에 대답해 주실까? Why are you here? 안녕하세요 저 어 여기 앙크방이다 잠시 잠시 돈돈토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크방 Hi Give us a sign Where are you? 어 빨간색이보다 여기 레버있어요 저 가운데 유물있거든요? 자리 남는 사람 네 저 가운데 금색 유물있어 뒤에 뭐야 뭐야 제가 또 뭐 오는거 같은데 앞에서 오는건가? 저 일단 갈게요 제가 챙길게요 제가 네 네 오케이 먹었습니다 도망가? 오우 오우 소리 죽었다 이거 오우 여기도 석강 하나 있어요 오후 오우 오우 그리고 발가락이 예쁘지 색깔이 하 그리고 아 뼈였구나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뼈였어 뼈였어 아니 어이구 이게 돈 챙겨 돈 챙겨 여기도 안 끄방 돈? 어 여기 무슨 관들 많다 어디 어디 오 다 열려 다 열려요 여기 산지는거 아니에요? 와 와 근데 약탈 게임이라고? 약탈이라뇨 고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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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졌다 야 지금 횃불 꺼졌죠? 불 꺼졌죠? 불 꺼짐 불 꺼짐 불 꺼짐 불 꺼짐 불 꺼짐 금속탐지 불 꺼짐 아 바람 소리고 질러오는구나 자 안간대로 안간대로 어디를 안갔죠? 아까 하..한거 좀 넓은거 있었는데 새로운 목표발견 으어 여기 여기 아니구요 경.. 격리실에 적극 어?? 깨졌어!! 깨졌어!! 어 깨졌어!! 물건 깨짐 파괴 파괴 두개 두개에요 두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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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는데 왜 내 자리가 안나오냐? 하나 더 찾아다 있구나 알았어 골라지는 중 어? 나 레이더 어디갔지? 아 여기 있다 있다 근데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이거 각자 물건들 한번 써보세요 각자 물건들 한번 써보세요 이거 두면에 이거 그저 금방으로 레이더 잡힌다고 했어요 위에 올라가서 보고 아! 여긴 아닌거 같은데 나섰어 나섰어 아! 아니 안꼈어 안꼈어 ㅎㅎㅎㅎㅎㅎㅎ 애가 힘이 없어보여 매ú리가 없어 약해보여 weak аб 미라가 나온건 아니야 미라가 나온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안 간 데가 있나? 여기는 갚고 여기도 갔고 여길 안갔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요 거기 불 꺼져있어 붙어있잖아 한번도 안붙은 여기 아 저기 제가 중앙만 붙여놓은거에요 아 그래요? 일단 여기랑 연결되있죠 여기랑 아 여기여기 발견 아 여기가 오케이 찍어보세요 오 받치는것처럼 자리가있어 김치 됐어? 네 됐어요 아 미라제잔 미라제작제잔 돈이야 빨간 레버 찾았어요 어? 무슨 레버야? 아 맞다 아까 그거 두개 한번에 한 번에 올렸잖아 빨간 레버 여기 한개 있구요 그리고 하나가 그 초반에 있었던것 같은데 맞아맞아 저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신호 주시죠 하나 하나 둘 한번 해주세요 어? 찾았나요? 여기여기여? 아 뭐 뭐하고 움직여요? 아 미라 미라 둘 미라 둘 뭐야 두마리 악력 최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밝아 밝아 정치 거기 레버 앞에 하나 속으로 야아 여기 나왔다 나왔다 뭐하여 뭐 뭐하여 뭐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오케이 아 가셨다 가셨다 아 가셨다 가셨다 됐다 됐다 그러네 미라도 증명이네 오오케이 미라 나오고 싶습니다 와우! 다시 왔다 4개 저희 지금 4개 탔어요 소생술까지 눌러보세요 소생술이요? 하나나봐요 라또스 라또스 라더스 자 그럼 레버 두개 한번 해보죠 여기랑 여기랑 한번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그럼 안맞은거야 안맞은거야 다시 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번에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쫄차네 쫄차네 또 왔어 또 왔어 오른쪽 오른쪽 살았다 살았다 자 새로운 데 열렸는데 우리가 라토스라는거 알았으니까 라토스부터 입력하러 갑시다 어디였지 여기 근처인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입력할게 라또스 여기여기 라또스 틀린건 아니겠죠 맞으 맞았다 나이스 어 문 늘렸다 불 불이 드려야되요 타오르는 불을 드려와 이동속도 느리고 불 그 다음에 뭐 열린거 있을거야 새로 열린거 있을거야 그거 찾으러 갑시다 그 아까전에 그거 어디 야아 여기 라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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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다들 어딨어 다들 어딨어 갑자기 안에 그거 유물 유물 못가져왔는데 아니 유물이래 그거 비명소리 재물재물 재물? 아냐아냐아냐 유물 챙겼어 유물 챙겼어 유물 챙겼어 유물 챙겼어 유물 챙겼어 여기가 그 레버 내리고 오는곳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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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못챙겨왔는데 이거 이거 아까전에 저기 안에 있었는데 챙겨와요 아 가져와야지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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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뒤엉 diab بت엉 아냐 누구 죽었네 한명 이끌 또따 하하하핳 무서운 사람이네 너무 좋아하는거 아냐? 저 살았잖아요 하하핳 에버 저희만 살았어요 오케이 찾읍시다 어 저희 템파밍해야하는데 돈이랑 줍아 돈이랑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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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 계속 뛰어다니네 웃어? 웃어? 걸리면 죽네 어!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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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었어! 나도! 나도 죽었어! 나도 죽었어! 야! 미라 조심해! 길쭉한 미라 조심해라! 저기다 저기! 미라기 미라야 여긴데? 내꺼 타면 어디갔지? 맞네! 미라는 맞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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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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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너 먹어도 되겠죠? 이거? 내템은 아닌데? 다 먹어 먹어 다 먹어 이거 내꺼 아닌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악! 으악! 으하하하 이번엔 지금 끝일텐데? 어이 씨 왜 나한테 와! 자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으아아아악! 사람 살려아아아아아아아악! 사람 살려아아아아악! 매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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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숙택된다! 살았다! 그냥 가야되나 이거? 밑에 더 뒤져야되는데 엄청 돌아다니네? 다들 괜찮아? 아니요! 아니요! 여기 올라올라올라 으허헣 보물챙긴거 봐 이씨 하하하하 손에 보물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없네 같이 팀으로 팀으로 먹는거니까 여기 온김에 아이템이 생겨야죠 맞아맞아 다들 죽은건가 두명? 야! 야 누가 배신했다 한명! 봐봐 저 미라 저 밑에 미라 저거 사람이네 저거 메자이가 아니고 저 쓰글놈 저거 누군,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명 배다 배신했어 감나비 신듯 감나비씨 아까 맨 마지막으로 남았는데 쓰글놈 저거 불을.. 무서워한다더니 안 무서워하는데? 펫 그니까요 저기 감나비 앉아있는거봐 저기 야 쟤 죽여 불 붙이면 죽일 수 있거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무슨 소리야 이거 미러가 말을 하네 뭐야 뭐야 감나비시니? 감나비시야 손가락 뭐라그러네 감나비시야 너 왜 아무 못했어 너 왜 아무 못했어 정글갈라고? 뭐 내가 제가 한번 유문해볼게요 유물이랑 자면서 파란색 네버 찾아서 탈출해 조심해 조심해 파란색 파란색 네버 찾아야되는데 목소리 봐 귓심해 귓심 ㅋㅋ ㅋㅋ 저거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약간 선의의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저를 꼬드겨서 죽이려는 목소리 같지 않아요? 아씨 전설 고양이냐고 그 남자랑 여자랑 목소리 섞인 거 있잖아요 야 조심해! 뒤에 뒤에! 뒤에 매자 있어! 쟤 어떡해 뒤에 매자 있다고! 나 죽어! 헉! 자부다 있던 흐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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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흐흑 개무서워 목소리 마 이씨 미치해 죽었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목소리마 개무서워 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뭐야 아씨 왜 이렇게 원한이 심한거야 쥐가 못해서 죽어놓고선 왜 이렇게 원한이 심해 이씨 뭐라는거야 니가 죽었잖아 니가 잘못해서 아 죽어 죽어 삼불에야 불 맞어 이씨 앞뒤 녀석 뭐라고? 뭐로? 뭐라고? 이리와 이리오라고? 왜 올라와 이거 어 깜짝이야 도망쳐 도망쳐 길 안내해줘 레버 안내해줘 그간의 정이 있잖아 우리 두놈도 쫓아내고 어디야 파란 레버 어떻게 안 돼 제만내려 야 이씨 왼쪽에 미래가 또 있는데? 니네 부화 안하다고 다 미래됐어? 니네 도움 벌 생각이 없구나 아하하아 우리 안가? 미치 꺼지라고 나 탈출해야된다고 막혔나? 파란 레버 쳐져야되는데 몽키쌤이야? 뭐라고? 안돼 파란 레버 안내하라고 안내 안내 아아아아 이씨 흘므쳤다 이놈아 죽어라 죽었네 한놈 죽었네 비명지르고 하하하하 조심했었어야지 방심하지 말았었어야지 이놈 귀신놈들 이거 하하하하 대발주마 너는 누구야? 넌 누구야? 이씨 말도 제대로 안해 너 누구냐고? 누구야 이씨 이모탭이야? 아하하하 아낙수나물씨 아낙수나물이래 이모탭은 어디갔어? 미치 미치 이 아낙수나물 죽여야돼 쟤 죽여 파란 레버 찾으러 갈수 있어 하하하하 아 나 저 큰 놈 때문에 저거 하하하하 아낙수나물씨 지금이다 야야 야아아아 물리 붙였다아 죽아라 아낙수나물아 하하하하 다 죽였어 됐어 이제 큰미라랑 한 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하 됐다 파란 레버 찾았어 난 탈줄 안다 난 부자야 이제 런이다 런 씨 개무소 앙크 세포장을 빼야겠다 파란 레버 어디갔는데 돈봐 다 죽어버린거야? 황 히트 얘한테 살아라 생각하라고 씌 아 으아아아아아악 으악 미치 아무 나 아직 살았다 나 아직 살아있어 어 어 이 씨 한 번 부활해서 안되는구나 나사스 비키라구 왜 미라로 살아갈까 암 안 내리구나 아 두 번 죽으면 이제 다시는 그걸로 못살아나는 구나 야 인마! 아낙수라면 누구야 이씨 야 아 강아지니 강아지니 아 그 아니 인간으로 살아난다고 했는데 준비로 살아났어요 미희라고 뻥치지마 이씨 의도한게 아니에요? 의도 아 진짜 진짜 아니 인간으로 환생했는데 미희라가 됐다니까요 아니 나 따라오라니까 아 그리고 저는 뭘 따라와 맨 처음에 저였는데 맨 처음에 저였는데 그 전 지나가다가 화로맞고 불타서 죽었고 그 이후로는 뭉칠대생님이 계속 억울함의 소리를 이협네 이협네 돈이 없네 돈이 없네 돈 얼마 아씨 영원씨 경치씨고 아이씨 아이씨 이모탭 아 비켜 고생들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송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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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